2,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8, 9, 10 나 오늘 촬영 못 해. 우리 여기 왜 온 겁니까, 선생님? 오늘은 마샬아츠 라는 걸 할 거야. 그게 뭐야? 마샬아츠?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몸 풀고 있으면? 아, 이 언니 저번부터 굉장히 혁명적인 운동을 많이. 너네 나 때문에 운동 좋아하게 됐잖아. 그건 그런데 그건 불안해. 나 고무줄도 잘해. 그냥 몸을 푸는 걸 더 잘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내리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잠시만요. 우리 오늘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거 한다고요? 하러 왔어. 컷. 안 돼요. 모델, 모델. 이리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너무 숨차는데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10초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팀 일루션 노송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익숙하지도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마샤라치가 뭐다라고 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텀블링, 고개, 우울, 그리고 비보잉이라든지 멋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마샤라치 트리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딱 여기 처음 왔어요. 네. 저 마샤라치 하러 왔어요. 그럼 회원을 딱 보면 뭘 잘하겠다, 뭐가 맞겠다가 들어와요. 얘네 한 번 해주세요. 힘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제람님 같은 경우에는 체조 쪽, 어깨가 되게 좋으세요. 네, 부러워요. 멸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웃으세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가벼우니까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 뭐가 맞을까요? 사실 근데 으뜸님은 뭐 운동 사기캐잖아. 아니 제가 마샤라치라는 걸 접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수업을 왔는데 잠깐 타임! 연습했어요? 먼저 연습했다고요? 근데 두 번 해봤자 늘 수가 없어? 어, 하고 왔는데 모션이나 몸 푸는 걸 보면 알아서 적당한 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기술을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좀 성취감이나 느끼시려면 잘 맞는 기술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타이트하게 기술을 위해서 하는 느낌보다는 즐겁게, 재밌게 우리 놀아요, 오늘. 느낌도 방방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전하게 마샤라치 시작해볼게요. Go! 몸을 가볍게 풀었고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알맞은 걸 정해주셔야 되잖아요. 가볍게 테스트 세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유연성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예상 순위대로 하죠. 제일 못하실 분 앞에 서시고 그러면 저 여기요. 진짜로? 진짜로? 하하하하하하 여기 아래 있는 발 그대로 들어볼게요. 쭉 들어줍니다. 쭉 들어서 넘길게요. 최대한 가능한 만큼 딱 이렇게 순서대로 어씨! 야! 너 떨어질 때 소리가 너무 둔탁해. 그 다음은 점프. 오! 저거 하얀 색깔 다 아야? 이거요? 네. 좋아. 나부터 할게. 혹시 남의 거 떼면서 붙여도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야! 멸치 사전에 포기란 없어. 뒷꿈치 밟으면 돼요. 앞꿈치로만. 아, 껌치로요? 응. 응. 아, 진짜 멸치. 방학개비 같아. 자, 화이팅. 아, 잠깐만. 봐봐, 봐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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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협응력. 몸을 얼마나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원숭이세요? 원숭이띠예요? 발이 바닥에 닿으면요? 플러스 1초 하겠습니다. 무얼. 준비 시작. 5초. 아, 꽤 하네! 보람아, 저 401 차 donít. 저 콜라.. 이거.. 이거 가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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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5초. 아니, 뭐.. 바닥에서 클라이밍하고 있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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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헷갈려는 거 같아. 지금 빨리 키워주세요. 키워 키워 키워! 준비 시작! 아이씨X 오오 됐다 됐다. 오 박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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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빙이야! 안마는 빠져나? 최종 스코어는 상 상 중 중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 안 주려고 착하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거예요. 구르기, 물구나무 서기, 그리고 옆돌기까지 먼저. 근데 저 이 속은 3개 다 못하는데요?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굴러요 일단? 야 못한다며! 보니까 이해가 확 됐어. 무릎 잡아야 돼 무릎 잡아야 돼.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뒤구르기 할 건데 이렇게 힘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쵸. 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야 이 사람? 콩벌레다. 힘! 뒤로 강하게! 무 괜찮아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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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물구나무 서기. 아 못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멸치님이 아직 안 서셔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쏘리. 오 다 좋은데요? 무릎도 펴시고. 오케이. 벽에 붙을 수 있는 만큼 한 번 붙어볼게요. 오 걸어가시면 돼요? 대랍님은 좀 하신 거 아닙니까? 평소에 물구나무 좀 쓰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걸 왜 써요? 아 서요 저를 좀. 내려오세요. 어떻게 내려가요? 앞구르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뒷통수 받아. 어? 뒷통수 받아. 집고 들고 밀고 하고 붙이시고 딱 여기까지. 얼굴 보여줄게. 손 보세요 손 손. 야. 여기서 좀만 있어. 이 느낌이 너 몸에 들어가. 좀만 있으라고요? 말이 심하네. 카메라. 카메라 한 번 봐줘. 그 상태에서. 카메라를 보라고요? 턱 당기고. 지금 봐도 돼. 잠깐만요. 턱 당기고 저기. 아 이씨. 예씨. 한 번 붙어 그럼.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들어줘요. 나이스 다리 붙이고. 가닥 밀어 가닥 밀어. 밀었어. 숨으신 것 같은데요. 내려줘. 아 내려줘. 내려줘. 옳지. 잘했어. 추웠어. 갑자기 지금. 그럼 이걸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했던. 묽은 아무서기. 네. 그래서 손만 바꾸면. 그대로. 옆돌기가 다시. 이렇게 놓고. 한 손 한 손 짚어보면서 할게. 아 뭐야. 아니요. 근데 바로 되실걸요? 그냥 운동 뭐하니 아니고 그냥 운동 잘하니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운동 잘함. 아니 이거 기초잖아 기초. 야 이게 어떻게 기초예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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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에요. 야 너 날랐어. 손 짚고. 오른발. 때리지 말고. 오. 잘했어 잘했어. 저희 이번에는 전교라는 동작을 배워볼 겁니다. 브릿지 동작이 안 나오는 사람은 평생 이걸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못해요. 선생님이 못하면 누가 하나요? 근데 잘 가르치거든요. 브릿지 이거 아니에요? 다 같이 꺾어요? 어 꺾자. 여기로 얼굴을 보여줘야 되나요? 얼굴 보여줘야지. 아 오늘 얼굴 막 쓰네야지. 양쪽을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죠. 지치신 거 아니죠? 낮잠 주무시는데요? 아니 어차피 할 거니까 누워 있을게요. 지금 매트가 깔렸는데 얘들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샬아트를 하는 건가 봐. 여태까지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준비운동이죠? 이제부터 오 좀 기술이네 하는. 아까 우리 했던 물구나무. 그리고 방금 하셨던 브릿지. 그리고 나서 중심이동을 무릎 쪽으로 보내서 일어나기. 어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 얘네 지금. 얘네 못 알아들을 때 저쪽으로 보거든요. 이거 제일 중요한 몸의 신체 능력이 뭐예요? 이거 혀성력이요. 아이고 집에 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대신 다쳐주기로 했어요. 아 예. 손 짚을 곳을 보고 계속. 계속 바닥을 와요 그럼? 오케이. 브릿지. 일어나. 손 짚으세요. 오케이. 다리 모아요. 둘 다 둘 다 가까이. 오케이. 앞으로 밀게요. 무릎 쪽으로 무릎 쪽으로 무릎 구부려요. 무릎 바닥으로 무릎 바닥으로. 무릎 바닥으로. 와우. 아 잠시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떡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파이팅. 쭉 그렇죠. 손보고 손보고 손보고. 브릿지. 밀어요. 나이스. 우와. 기어 2번. 쭉. 쭉. 오케이. 브릿지. 밀어요. 뭐야 뭐야 뭐야. 운동이야. 손님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나. 멸치의 문제점을 찾았어요. 아까 손을 보라고 하니까. 손만 보고 가요. 손만 보고. 손만 내리니까 이게 안 가. 그럼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볼게요. 느낌적인 느낌. 곧게 나이스. 밀어요. 밀어요. 혼자서 한번 도전 몇 번 해볼까요. 뒤로. 그렇죠. 뒤로. 오. 자 미세요. 밀어 밀어. 아깝다. 가자. 일어나. 와. 저희 이제. 아까는 조금 유연성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조금 힘을 이용하는. 대란님이. 잘하실 수 있는. 제가. 몸무게 비례 힘이라고 하잖아요. 언니 당연히 이길 줄 알고. 팔씨름 했다가. 바로 졌거든요. 팔씨름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신우 때문에 운동 잘하니라고요 이거는. 그 외 동생들. 그냥. 깔아주기. 아까 거에 비해서. 혹시 두 분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죠. 저희 처음에 할 거는. 백핸드 스프링. 백핸드 스프링. 이것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물그나무 서고. 다리 내리고. 우와. 대박. 침대에 눕듯이. 여기 한번 누워볼게요. 침대 옆으로 눕는데요 저는. 저 이렇게 자는데 저는. 좁히면서 누워요. 그렇지. 땅 보여요. 아니요. 땅 지금 보여요. 지금 봤어요. 짚어요. 여기서 다리 모으시고. 이 상태로 같이 내리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뭐야. 뭐야. 이거 없어도 됐겠는데. 뭐 한 거야 방금. 뭐야. 뭐지. 하나. 둘. 셋. 하나. 셋. 땅 보고. 하나.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하나. 둘. 둘. 오케이. 땅땅땅땅. 보고. 그다음에 다리 내리셔야 돼요. 이제 집에 갈게요. 마이크는 누구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땀이야? 땀 나.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땀 안 나세요? 저는 아직. 저희 그럼 시험팀님은. 뒤공중돌기로 바꿀까요? 지금 너무 이거 잘하셔가지고. 보여주세요. 지금 저한테 뒤공중돌기라는 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언니 보고 하라고? 네. 시험팀님은 되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넷. 아 재밌어.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기분이 되게 재밌어. 그래요? 해보자고요? 아까랑 똑같이요. 네. 그럼 제가 원토홍이거든요. 원토홍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랑보기. 봤어요.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땅 보세요 땅.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어머. 어머머. 느낌 좋지. 근데 이게 진짜 성취감이 엄청난 운동이다.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하나. 둘. 셋. 땅. 보여요? 봤어요. 안 봤잖아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뒤로 와서. 어? 저 안 일어나세요? 안 잡아두시는 거예요? 얘는 일어서서 잡아주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있어요. 그래? 어떡해. 웃어요. 아니야 쉿. 하나. 하나. 오케이. 아 선생님이 다 다녀주시는구나. 착지하고 이것까지. 너 근데 확실히 뒷꿈치 봤냐? 응. 뭐라고요? 뒷꿈치 비슷한 거 봤어. 하나. 셋. 오케이. 쟤는 이게 이것만 생각. 이것만 내 있었나봐. 이것밖에 생각 안 했어. 쭉. 오. 지금 우리 둘 다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었어. 어. 마지막으로 뒷꿈치 한 번 더. 네. 셋 넷. 오. 야. 저희 마지막 미션은 가방 멋있게 매줄게. 가방 멋있게 매줄게. 태렁이부터 가시죠. 어떤 거 아시죠. 백핸들을 연속 세 번 하는 걸 어때? 언니라도 못 참아. 도전. 엽돌기 엽돌기 됐어! 됐어! 나 일으켜줘! 어! 작지? 오케이! 갑시다! 가방 갖고 와라 야! 가방 갖고 오랬지? 저 어깨 삼각근 봐야 됐어요! 멘치가 이빨로 제 어깨 찍었어요! 여기 왜 사고 났어? 나 입을 빠진 것 같아! 너무 웃겨가지고 일어나!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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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좋아! 무술인 같았어! 하나 둘! 매! 하나! 와우! 일어나! 가방 발로 차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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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보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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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지러워! 됐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까지 만신창이가 됐으므로 이제 시간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만족! 으뜸, 대람, 멜치 학생을 한 번씩 이렇게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평균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상이었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들었던 거랑은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성장했다 많이 컸다 우리 좀 컸다 아니 근데 멜치랑 대람이가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 근데 원래 내가 아는 멜치랑 대람이는 쫄보들인데 오늘 너무 잘해줬어 선생님이 너무 미중직스러워서 저도 약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연습했던 것만큼 그래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이게 성취감이시 너네 어땠어요 오늘? 저는 그제 시작 전에 아 저는 몸이 무거워서 앞부르기도 못하고 저는 백동물 이런 거 절대 못해 왜냐 저 오늘 박수 치러 왔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되는 거야 자꾸 맞아 어 내가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돼? 이러면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맞아 재밌고 너무 뿌듯했어 진짜 멜치는 어땠어? 전 찐으로 여기 올 거예요 또 감동받았다 얘는 난 여기 등록하러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윤님 지금 여기 팀 에듀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질게요 사실 제가 이런 SNS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텀블링, 마샬 트리킹 이런 것들이 해보기 전에는 절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어렵다, 나는 못할 것 같다는 벽을 깨고 싶어서 SNS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마샬 스트레이킹 아크로바틱에 관심 가져주셔서 최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미쳤다 저기 위에서 지금 왼쪽에 다 터졌잖아 전화를 갖다 받치는 느낌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